자 안녕하십니까 극동량입니다. 오늘은 게으름뱅이라서 정말 다행이다. 제목이 웃기죠? 게으름뱅이면 사실 다행은 아니야. 다행은 아닌데 그래도 게으름뱅인 것은 다행이에요. 이거는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공부를 처음 시작하면서 그때 얻었던 신득, 마음속의 깨달음 같은 것들을 오늘 문득 생각나서 여러분들이랑 공유를 좀 하려고 지금 영상을 찍어요. 최근 들어서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도 고3 선배들이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수험생이 되잖아. 그러면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셔요. 상담도 하시고 하는데 나는 이상한 걸 하나 느껴. 뭘 이상한 걸 느끼냐면 1년 정도를 정말로 올인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 과목별로 꽤 큰 폭으로 성적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학원업에 종사하는 우리 메가스터디 선생님들, 과목별 선생님들은 전부 다 공감할 거예요. 과목별로 학습량이나 기본 베이스의 한계는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의 현황보다는 월등하게 성적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특히나 선생님은 영어과 담당 강사니까 영어과목 같은 경우는 4등급, 5등급에서 1등급 가는 친구들도 왕왕 나와요. 한 1년 정도면 충분히 나와요. 모두가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지만 2등급까지는 가. 그 이상 가는 친구들도 왕왕 있어. 학위에 따라서 달렸어. 이런 건 달라.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애초에 시작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그렇게 성적을 올릴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해요. 지금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평균 4등급이면 나의 목표를 평균 4등급이나 맥스 3등급 대 대학에서 찾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에 나도 그랬었어. 처음 공부를 시작을 할 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성적이 올라가는 메커니즘 같은 것들을 전혀 모르니까 나는요. 무슨 오해를 했냐면 이 공부 머리라는 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재능이 어느 정도 있고 공부 머리가 있어서 다들 똑같이 공부하는데 내 친구들은 나보다 수학 문제를 훨씬 잘 풀고 선생님은 수학을 못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6월 모의고사에서 수학 점수가 38점이 나왔거든요. 선생님 고등학교 후배들도 이 영상들을 많이 본다고 하니까 여기서 거짓말할 수 없어요. 그때 은사님이 아직도 학교에 계셔요. 얼마 전에 학교 가서 보고 왔는데 수학 모의고사가 고2 6월에 38점이 뜬 거야. 고등수학이 그때 2학년임에도 불구하고 1학년 수학, 우린 1학년 때 처음에 집합과 명제 파트를 배웠거든요.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그 부분 기초도 제대로 안 잡혀 있었던 거지. 근데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넘어오면서 친구들을 보면 조금만 배워도 금방 금방 80점, 90점, 100점 맞는 것 같은데 나는 아무리 해도 모르겠어요. 나는 내가 스스로 그때 뭐라고 생각했냐. 수학을 진짜 나의 절망의 벽 그리고 나는 스스로 멍청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내가 다 멍청하진 않아. 내가 일상생활하면서 다 뭔가가 그렇게까지 극명하게 부족하진 않아. 근데 나는 유독, 유독 수학이 절망이었어요. 애들은 왜 이렇게 잘 풀지? 나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데 나 저걸 어떻게 저렇게 해서 접근해서 풀어야 된다는 거를 개념은 알아. 내가 수업 시간에 예습도 해가고 선생님 설명 들으면 알겠는데 그런데 개념은 알겠는데 문제 풀이하는 방법들을 보면 너무 신박한 거야. 어떻게 저기서 저런 생각을 해가지고 답을 찾지? 나 이게 납득이 안 갔었어요. 아, 그래서 나름 결론을 내렸죠. 이게 재능의 영역이구나. 나는 이게 안 되는구나. 나는 진짜 멍청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때 공부를 한 번 놓았어. 그래서 2학년 여름 지나가면서부터 다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를 고민을 많이 했었지. 요즘에 흑백 요리사 같은 프로그램들 나오면서 요리 관련돼서 여러분들 화제가 많이 되죠? 나는 사실 그때예요. 그래서 이걸 내 친구들도 거의 모를 건데 그 당시에 내 꿈은 요리사였어요. 그래서 공부로 어차피 안 될 거면 내가 미각이 엄청 예민해서 진짜로 미각이 비정상적으로 예민하거든요. 요리사는 안 된 것은 나 지금도 좀 아쉬워. 근데 요리사가 되려고 마음먹고 사실은 공부를 그때 거의 포기를 했었지. 근데 물론 그 뒤에 제가 정시로 서울대 경영학부를 합격한 것은 딱 2년 뒤에 이릅니다. 2년이야? 2년 반이야? 아무튼 2년 정도, 2학년 때니까 내가 재수해서 합격했으니까 2년 반 뒤구나. 서울대 경영학부를 합격을 했는데 경찰대도 합격했고요. 그랬는데 이 당시에는 나는 이렇게 생각했었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얘기는 잘못된 거죠. 선생님 착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당시에는 어떤 교제를 계속 반복해서 완전히 숙달시키고 체화시키고 기본 유형이 다 암기가 돼 있어야 되고 모든 수학적인 개념과 공식을 술술술술술 말로 읊을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걸 몰랐어요. 두루뭉술하게 이해한 상태로 갑자기 오늘 응용 문제를 처음 푸는데 응용 문제를 처음 풀 때부터 잘 풀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보통 응용 문제들을 기출 문제집에 있는 걸 4, 5번씩 풀고 체화가 되면 같은 컨셉을 이용해서 조합해서 나온 신유형 문제들이 아, 이거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볼까? 그렇게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잖아. 근데 그때는 그런 메커니즘을 몰랐었어.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내가 개념을 배웠는데 왜 4점짜리 기출 문제를 못 풀냐 그거지. 나는 거기서 점프가 안 되는 게 답답했던 거예요. 물론 지금은 다 아죠. 오늘 개념을 처음 배운 사람이 오늘 4점짜리 기출 문제를 어떻게 풉니까? 근데 내 친구들은 어떻게 풀고 있었을까? 이 친구들 미리 선행을 다 했던 거야. 처음에 어떻게 하면 또 나는 그걸 몰랐어. 그러니까 오늘 수업을 딱 봤는데 나는 어릴 때 학원 같은 데를 거의 못 가봤으니까 근데 지금 직업이 학원 강사야. 근데 친구들은 다 선행을 해서 오는 걸 난 몰랐어. 그러니까 얘는 오늘 나랑 똑같이 개념을 배웠는데 얘는 4점짜리 푼단 말이야. 나는 못 풀고. 나는 내가 멍청인 줄 알았어. 이거 완전 착각이었잖아.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있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나는 그거를 누가 가르쳐줘서 깨달은 게 아니라 이제 요리의 길을 진정으로 걷기 위해서 선생님도 요리사의 길을 걸으려고 했는데 그때 여러 만화책에 감동받아가지고 난 요리사의 길을 가려고 했었어. 사실은. 근데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요리사의 길을 걸으려고 나는 그때 학교도 그만둘까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그만두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실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내가 진짜로 자질 없는 멍청인가. 그렇게 해서 실험을 해봤던 게 어떤 실험을 해봤었냐면 선생님 수학 정석책 표지에다가 이렇게 있으면 그 당시에 고등학생들은 다 정석으로 공부를 했었거든요. 여기에다가 절망의 벽이라고 써놨었어. 정석 부분을 매직으로 파내고 절망의 벽. 그리고 뒷표지에는 참선하는 이 스님, 부처님 그라피티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색깔도 입히고 그림도 그렸었거든. 그때 아미타우라는 그런 장면을 그려놨었어. 너무 답답하고 번뇌, 고통 이런 거였거든. 108번 내었어, 진짜. 그래서 선생님은 절망의 벽을 나는 뛰어넘지 못하고 나는 공부를 그만두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실험을 해보고 싶은 게 한번 원없이 한번 해보고 끝내죠. 근데 이 책을 전체적으로 300 몇십, 600 몇십 이런 책을 끝까지 다 보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공부가 최초로 멈췄던 지점이 그 당시에 그때 우리 공통수학이라고 불렀었거든요. 고1 수학을. 공통수학이라고 불렀었는데 이 공통수학을 맨 앞에 커리큘럼이 집합과 명제 파트였어요.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1학기 때 배우는 거였거든. 이 단원만요. 이 단원만 모든 문제 하나하나 한 줄 한 줄 이해하고 통으로 외우면서 전체 10번을 넘게 한번 풀어보고 문제를 싹 다 외워봤어요. 이게 다 기억이 날 정도로. PDF 파일처럼 머리에서 이미지가 기억나고 공식을 그냥 하나하나 말로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빨간색으로 나와있는 적혀있는 정의. 정의도 다다다다다. 무엇, 무엇을 무슨, 무슨 집합이라고 한다. 이렇게까지 그냥 다 외웠어요. 이거를 한 10회 이상 반복을 하고 거기에 나오는 수학 문제들도 이해하고 완벽히 이해한 상태로 그냥 거의 외우다시피 친구들한테 그려서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그냥 통짜로 기억이 나게 미혹이 남는 부분은 선생님들한테 한번 찾아가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선생님들면 내가 마지막이라고 얘기한 게 무슨 뜻인지 몰랐을 거야. 근데 나는 진짜로 이제 학교 그만두고 싶은 마음에 나는 이제 다 정리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쭤봤었어. 진짜로.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본다고 하고 물어봤어요. 여차여차해서 내가 이렇게 이 집합명직이 무슨 뜻이냐. 선생님들이 되게 안쓰럽게 생각하면서도 친절하게 가르쳐주셨어. 이제 공부 막 시작하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1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거 막 교무실에 갖고 가서 질문하는 애가 얼마나 안쓰럽게 보이겠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멍청이라고 생각하겠지. 근데 나는 멍청이 아니었어. 대박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이걸 하면서 마찬가지로 나는 암기력도 형편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 그래서 영어 단어 그때 갖고 있었던 단어장 중에 유명한 단어장. 진짜 전국민 베스트셀러 단어장 하나 있었는데 외우진 않았지. 1단원에 해당하는 거 한 30단어 정도를 딱 모르는 단어로 선별해가지고요. 이것도 그냥 아예 암송이 될 때까지 10번 이상을 반복해서 한번 외워봤어요. 그리고 나서 10번을 반복해서 정말 정교하게 처음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가면 갈수록 시간이 단축되고 나중에 그림처럼 기억이 나더라고. 모든 파생어의 예문까지 다 외워버렸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진짜 지옥같이 한번 실험 삼아서 한번 해보고 나서 진짜 마지막에 내가 최종적으로 도달한 결론은 뭐였냐면 아... 나 멍청이가 아니라 게으름뱅이였구나. 아... 아 나 멍청이가 아니라 게으름뱅이였구나. 이걸 깨달은 거야. 아 그래서 저 수학 10번 공부하면서 이제 그 좀 풀리기 시작하니까 막 기출문제집 같은 것들도 갖다가 풀어보고 처음에 안 되니까 막 해답지 옆에다 펴놓고 같이 봤어. 그러니까 뭐 푸는 게 아니었어. 처음엔 해독. 아 이게 왜 이렇게 될까? 해답지랑 대조해 가면서 우리 가르쳐 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인강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거든요. 이해하면서 쫙 대조하면서 반복립기 계속하고 이제 내 힘으로 막 풀어보고 막 하면서 하다 보니까 너무 신기한 게 10번 맞추고 다닐까요? 문제집에서 만난 낯선 문제가 풀려요. 이렇게 해볼까? 해서 풀면 돼. 아니 진짜 그렇게 푸는 거야. 아 이렇게 한번 해보면 혹시 이렇게 안 될까? 아 되는 거야. 해보니까 아 이거구나. 깨달았어요. 그리고 영단어도 마찬가지야. 내가 문법을 모르지 암기를 못하는 건 아니더라고. 그래서 탁 치은 대로 단어를 많이 외우면 사실 독해나 문법 공부 시간이 별로 많이 안 걸려. 거의 다 단어가 중간에 끊겨서 독해가 막히고 단어를 모르니까 영어 공부가 오래 걸려. 단어가 마스터 상태라면 영어 순수하게 독해 공부나 문법 공부는 시간 별로 안 걸려요. 여러분. 난 그걸 그때 깨달았어. 그래서 수학 공부 시작하면서 선생님은 영단어를 먼저 작살냈거든요. 한 6천 단어 이상을 박살내버리고 시작했거든요. 문법 하나도 모르는 상태로 단어만 단어만 그러고 외웠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공부 시작할 때 물론 이제 그 다음에 문법도 열심히 했지. 그러니까 외갔어야지 지금 영어 강사하고 있겠지.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때 이런 깨달음에 진짜 힘든 그거를 얻고 나서 나는 진짜로 안심했어요. 아 그럼 나보다 수학을 잘 푸는 친구들은 쟤네들이 타고나게 나보다 영재 똑똑하고 천재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수학 공부를 나보다 훨씬 더 많이 했구나. 쟤가 그러니까 오늘 조금 하고 나는 많이 했는데 쟤 성적이 더 좋은 이유는 인생 살면서 쟤는 초딩 때부터 스파르타식으로 돌린 거야. 나는 근데 그걸 이제 지금 조금 공부하고 내가 더 많이 했는데 쟤보다 왜 성적이 안 나오나 이 생각을 했던 거고 완전히 오해였던 거죠. 아 그때 이제 진짜로 깨달음의 종소리가 머리에서 땡땡땡 울리면서 진짜 이제 선생님 깨달음의 현타가 왔어요. 그러면 나는 그동안 내가 학원을 못 다녔기 때문에 어려운 형편 때문에 학원을 못 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뭔가 부족해서 내가 자질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기존에 내가 갖고 있었던 생각 그게 완전히 박살이 났죠. 완전히 그라운드 브레이킹 진짜 그런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거는 계획과 시간 확보였어요. 그러면은 고반복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어떤 공부든 시작할 때는 시간이 많이 드는데 점점 반복을 하면서 시간이 3분의 2나 3분의 1로 줄어드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 어차피 1회독, 2회독, 3회독 사업이구나. 그 이후 회독엔 시간이 별로 안 걸리더라고. 그래서 나는 기본 공부는요. 고반복, 고회독을 선생님은 선호해. 그래서 나중에 수준이 막 모의고사 390점 때 평균염수 나오고 지역 전체 수석까지 선생님이 올라가고 그랬었죠. 막 390점 때 늘상 모의고사 보면 찍고 그랬으니까 그때가 선생님은 수학은 예를 들어서 기출문제집을 예를 들까요? 여러분들 자잇소리 마더텅 포네키 기출문제집을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17번 개념소 포함해서 그리고 영어 단어장은 제가 0단어 풀이 15,000단어 풀이었거든요. 항상 반복 읽기를 했던 풀이 15,000단어 정도 됐었어요. 다른 단어들로 해가지고 그래서 15,000단어 풀 정도를 27번 재수 마칠 때까지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서울대 경영이 이렇게 합격하고 390점 때 풀 나왔다고 하면 무슨 마법 같은 방법이 있는지 알아요? 아니에요. 원래 내가 게으름뱅이었던 것을 벗어나서 사력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나 고3 때 이후에 화장실을 그냥 가본 적이 없어. 매점을 그냥 가본 적이 없어. 항상 암기장 들고 다니고 심지어는 암기수첩을 목걸이로 만들어서 목에다 딸깍 매달고 뛰어다녔어요. 이렇게 달리면요. 목걸이가 덜렁덜렁 흔들려요. 친구들이 그거 뭐냐고 개목걸이냐고 놀리고 그랬어요. 할 바예요. 누가 나를 알아주든지 못 알아주든지 웃든지 말든지 중요한 거는 내 마음속의 자존감. 내가 강해지고 있구나. 나는 발전 가능성이 있구나. 여기에 너무 행복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선생님은. 내 바닥점을 확인을 하고 내가 도약을 해서 날아오를 수 있구나. 다리에 힘을 주고 점프를 하면 뛰어오를 수 있구나. 이거 바닥을 한번 확인을 했었어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절대로 멍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적 못 올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적을 올리려면 성적을 올리는데 필요한 학습량이 있는데 그만큼만 채워내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지금 선생님도 수학 5등급, 4등급대에서 시작해서 서울대 경영 합격하고 경찰대 합격하고 여러분들 앞에서 메가스터디 강사로 이렇게 강의하고 있잖아요. 아 근데 여러분들이 왜 못하겠어요. 어? 선생님도 학원도 못 다니고 과외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독학으로 저도 여기까지 올라왔거든요. 여러분들 왜 못하겠어요. 이렇게 마음 먹고 이걸 할 수 있냐 없냐를 따지기 이전에 내가 얼마만큼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를 따지세요. 그런 사람들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선생님은 아직도 나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더 올라가고 싶고 지금도 갈증이 심해요. 그래서 쫙 치고 올라가는 지금도 그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문득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난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 나의 시작은 무엇일까 그래서 역사적이게도 내가 멍청이가 아니라 게으름뱅이었구나 이 깨달음에서 너무 안도를 했었던 그래서 막 눈물을 폭풍같이 흘렸던 밤이 있었어요. 나 할 수 있는 거구나. 이 세상이 나한테 허락을 안 해줬다고 생각했었어. 처음 사춘기가 왔을 때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빈부의 격차나 사회적인 천성적인 어느 정도 틀이 다 정해져 있고 운명이란 게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으로 그걸 깨부숬어요. 이 깨달음을 통해서. 그래요. 남들보다 조금 내가 불리할 수도 있어요. 늦게 시작하면 아무래도 더 고통스러워요. 단기간에 채워내야 되니까. 근데 그래도 불가능이 아니라는 게 어디예요. 불가능만 아니라면 그 다음부터는 하기에 따라 달린 거 아닐까요. 이 세상은 어차피 공평하지 않습니다. 남들이랑 모두 다 똑같은 노력과 동일한 선상에서 내가 똑같은 노력해서 이만큼 못 갔다고 불평불만 하면 안 돼요. 내가 뒤처져 있거나 불리한 상황이면 남들보다 두 배, 안 되면 다섯 배, 안 되면 열 배 이상해서 치고 나가면요. 분명히 여러분들 먼저 제일 먼저 결승선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나 또 인연이 되는 이 영상 클릭만 해도 선생님이랑 인연 되는 거잖아요. 제자들한테 이런 얘기 한번 해주고 싶어서 오늘 촬영도 예지 끝났겠다.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조금 한 번 마음속으로 여러분들 탁 느끼고 용기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고3들, 이제 수험생들, N수생들 수능 한 달 남은 여러분들 제가 누차 항상 하는 얘기지만 한 달을 더 열심히 하면 그 한 달 열심히 한 것만큼의 변화는 있어요. 과목별로 1점이 됐든 한 문제가 됐든 분명히 변화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남은 기간이 갖는 가치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 발버둥 친다고 한 문제라도 내가 더 맞을까?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아슬아슬하게라도 있어요. 더 나빠질 걸 막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절대 의미 없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한 달 최선을 다해서 절대 후회에 남지 않는 최선을 다한 싸움 마지막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끝에 기적이 있어요. 저번 케이스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적이 아무 때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는 보통 그렇게 마지막까지 사력을 다해서 발버둥 쳤을 때 그때 일어난다 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게으름벡이었구나.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도 뭔가 깨달음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